여기는 기름반이고 여기는 후끼리반이에요. 여기는 사장님이고 여기는 사장님이 차량사장님이 지금 친구들을 지금 여기에 지금 친구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사장님이고 여기는 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바스예요. 이건 운전이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어린이집이라고 해요. 여기는 제가 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고요. 여기는 사장님이에요. 사랑해요. 잘 건강하게 계시고 잘 계세요. 힘내세요. 속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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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